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낮 기온이 빠르게 오르다 보니 강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는데요. 오늘 밤까지 무주와 남원 등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. 그 밖의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.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.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. 아침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. 낮 기온은 대부분 30도를 넘어서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고요.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. 서해상에도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.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미터까지 일겠습니다.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